온 세계가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도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키고 민족 자존을 보존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국군 장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6회공 3군본부가 함께 자리한 계룡대에서 가진 제4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군의 전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실제 훈련 모습을 보여주는 등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영선 대통령은 우리 국군은 문민시대를 맞아 거듭 태어나고 있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이 있고 깨끗하고 강력한 국군이 있는 한 우리 조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분대 새 시대 새로운 국군으로 도약하는 첫 해가 된다는 점에서 올해는 신한국군의 원년이라고 선언하고 우리 군을 깊이 신뢰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명예와 위신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 국군 스스로도 지난 날에 대한 반성의 토대위에서 새로운 군의 위상을 정립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2의 창군 결의까지 다진 국군은 정의로운 군의 구현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군으로서 자주 국방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2의 창군 결의에 대한 반성의 저희는